안녕하세요. 티미애입니다. 여러분 안녕. 오늘은 저는 액체 그림으로 목욕을 할 거예요. 완전 기대되요. 바로 시작합시다. 렛츠고. 1, 2, 3, 4. 액체 그림을 팩 4개 놓을 거예요. 1, 2, 3. 1, 2, 3. 슬라임 다프. 이상해. 나 이거 하기 싫어. 조금 믹스하고. 믹스. 10분 동안 기다려야 돼요. 좀 이따 봐요. 10분 지났어요. 세 봅시다. 아아아아. 이런 미끄러운 액체 글버를 처음 봐요. 지금 할거에요. ready? 오마이갓 미끄러워 에어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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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만든 엑조게이머보다 이거는 훨씬 더 재밌어요 진짜 미끄럽고 자 너무 짜증나 그리고 냄새는 사과 마이쥬 사과 마이쥬 사과 마이쥬 bah 아 아아! 파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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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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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야! 앗취! 아아! Excuse me! 아이치! 아아! 어! 어! Excuse me! 허! 제 친구랑 같이 목욕을 할까요? 짜잔! MIMO! 와아! 안녕! 오오오! MIMO! MIMO가 하하 MIMO! 재밌어요? 재밌어? 재밌어? 흠 Haus my goodness woo 아아아아 아우! 물었어. 이제는 깨끗해졌어요! 저는 깨끗해요. 이건 너무 재밌었어요. 오마이갓! 짐질방에 액질깨물 먹교탕 있었다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. 그쵸? 재밌겠다. 제가 한번 제안해보겠습니다. 짐질방에 웨이니, tell me! 살려줘! Let's not go all the way! 오! 생겼어요! 너무 많이 생겼어요! 진짜 미끄러워! 진짜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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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련하고 있어! 으아아아악! Give me a hug! Give me a hug! Hey, Whitney. Yeah? Uh... 근데... els이phen 가 engages Lab